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 안 썩은 데가 없고 한 허술한 데가 없잖아. 이게 웬만한 좋은 세상이야. 해먹기 첨가. 의식회계 파일 내 앞에 내놓든지 아니면 자백할 때까지 이틀에 닭다리 하나씩 먹으면서 나랑 여기 살든지 난 당신이 자백해야 그때부터 인간 대접할 거야. 와 뭐 이런 개뼉다구가 다 있어. 이런 젠장! 아니 자꾸 자세가 바로 서야 돼. 삥땅에도 도가 있어. 일명 뭐 삥도라고도 하지. 누군가가 해먹은 돈만 해먹는다. 우린 돈만 해먹는다. 선생님! 장버쳐요! 어 민망해. 어 너무 민망해.